Sis and Bro Mandarin Chinese Lesson 27. I caught a cold. 워크 암마올라 워크 암마올라 워크 암마올라 감기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이 쓰죠. 만약에 다른 표현들을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. 초급이라서 난 감기 걸렸는데 머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그냥 이 한마디만으로 해결이 됩니다. 나는 감기 걸렸어. 워크 암마올라 워크 암마올라 워크 암마올라 이건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. 감기 또는 감기에 걸리다. 그 다음에 러 하면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. 뭐뭐 하게 됐다. 감기에 걸리게 되었다.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난 감기 걸렸어. 나는 감기 걸렸어. 중국어로 워크 암마올라 워크 암마올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픈지를 이야기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. 머리가 아프다. 목이 아프다. 기침이 난다. 뭐 또 뭐가 있을까요? 코가 막히다. 콧물이 난다. 이런 표현들이요.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여러분,再见.